최은정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최은정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와 진짜 언니들은 약간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이 좀 마르고 약간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젖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핑계를 대기에는 요즘 아이돌분들 지금도 너무 예쁘죠. 아이분 장원영 씨 그렇게 어린데 너무 완벽한 그래서 제가 그 핑계를 대다가 요즘에 안 대고 있어요. 너무 핑계 같고 젖살 같은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99년도 데뷔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상상이 안 가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정말 이렇게 모습으로만 외적으로만 뱉다 하면 그냥 제 또리라고 해도 아니 정말 애의가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에요. 진짜 진심으로. 저 입 빨린 소리 진짜 못하거든요. 연친소가 약간 뭐에 준 말이에요? 연디의 친구를 소개하는 코너 해서 연친소 아 나 친구가 된 거예요? 네 그렇죠. 오늘 한 만큼은 아 뭔가 회춘한 느낌이 들면서. 맞아요. 근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오래된 드라마인데 있을까요? 휴따라게. 네. 로맨틱 러브 너의 미소를 타고 내게로 와 어느새 마음 가득 번지고 이런 노래였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어떡하면 내 맘이 다 너에게 담길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 설레임 빛 빨간 립스틱 꽃 터진 핫핑크 오늘은 좀 과감하게 야야야야야야야 널 향한 나만 시즌을 위후후후 I know you know we know baby 서로 같은 느낌인걸 자전처럼 끌려 우린 야야야 I know we know we know baby 서로 같은 마음인걸 위후후 이미 알고 있었지 나는 너를 두고 떠날게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진심을 얘기하고 믿어왔던 추억들이 나를 머무르게 너의 마음 생각나게 해 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내가 너와 보내려 하는 이 밤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인걸 그리스도 한 saf단으로 약속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재밌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